전교육과정 해외 이수 12년 등래 입시 일정 기준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율을 얘기했고요. 이번에는 9월 학기에 있는 대학들을 일정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매년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일관된 시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하고 본인에 해당하는 학년도의 일정은 구체적으로 입학처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입니다. 서울대는 원서 및 서류 접수가 1월 달에 있습니다. 즉 9월 학기 입학을 1월 달에 원서 접수를 받아요. 아주 빨리 받는 편입니다. 합격자 발표를 4월 달에 해주고요. 등록은 8월 달에 받고 등록 끝나면 9월에서부터 학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1월 달이면 한참 해외에서는 12학년 마지막 학기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기에 이미 서울대는 원서를 접수한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요하고요.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 원서 및 서류 접수는 3월에서 4월이에요. 3, 4월 기간이 좀 길게 줍니다. 합격자 발표가 6월이고요. 그리고 등록이 7월에 있습니다. 등록은 서울대보다 앞서서 받습니다. 서울대는 8월이지만 고대는 7월에 받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보겠습니다. 성균관대는 그 다음에 이제 3월 말 4월 초 합격자 발표가 6월 달에 있고 그리고 등록은 역시 7월입니다. 즉 1월 달에 서울대 원서 접수 3월 4월에 고려대 원서 접수 3월 말 4월 초에 성균관대 원서 접수에 이어서 연세됩니다. 원서 및 서류 접수가 4월입니다. 즉 성균관대 3월 말 4월 초에 이어서 4월 달 원서 접수고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6월 등록은 7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대학 서강대인데 서강대 원서 및 서류 접수는 4월에서 5월로까지 넘어갑니다. 합격자 발표 5월 말 굉장히 늦게 시작해서 빨리 발표합니다. 그리고 등록은 7월에 동일하고요.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 원서 및 서류 접수는 서강대랑 차이가 없고요. 합격자 발표 6월에 있고 등록 6월 말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강대와 한양대의 특징은 원서 및 서류 접수가 4월 5월에 이루어지고 합격자 발표가 서강대 5월 말 한양대 6월 원서 서류 접수 이후에 바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중앙대입니다. 중앙대 원서 서류 접수 4월 말 5월 초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합격자 발표 6월 등록 7월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부터 새롭게 9월 학교를 모집하는 대학이 있는데 한국항공대학교는 1차와 2차를 나눠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1차 원서 접수는 3, 4월에 일찍 그렇게 접수를 하고 합격자 발표도 5월 등록은 7월 말 8월 초 즉 고대당 거의 같은 시기에 1차 원서 접수를 받고 합격자 발표도 해줍니다. 그런데 2차가 있어요. 그런데 2차가 있어요. 1차를 안 넣더라도 2차에 넣을 수가 있는데 5월, 6월에 원서 접수하고 7월에 합격자를 발표하고 8월에 등록하는 데가 항공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9월 학기 부분 것은 지금 8개 대학이고 항공대는 2해에 걸쳐 모집하는 거니까 전체 가제 수는 9가지가 나오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 시기에 있어서 2개의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인지학부를 넣을 수가 있고 일반학부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카드를 또 2장을 쓸 수가 있으니까 전체에 6개의 원서를 쓸 수가 있는데 연세대 2개, 항공대 2개를 합하면 전체 지원할 수 있는 가제 수는 10가지가 나옵니다. 10가지 중에서 6개까지를 넣을 수가 있고 이것이 9월 학기 12년 특례 전형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각 대학별로 어떤 일정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정에 맞게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